공시가 국내 곳곳에 쌓아놓은 폐기물 1만여 톤 그중에 당진항에 쌓아놓은 폐기물을 환경부가 현장 조사한 결과 수출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선별되지 않은 잔재 폐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수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준 사진 속 기름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베트남에 가면 잔재 폐기물로 유화 사업을 한다는 것 실제 국내 한 연구팀은 다양한 폐기물을 이용해 기름을 만들어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로선 정부 보조금 없이 이익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이 운영하는 유화업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깨끗하게 선별된 비닐류로 기름을 만들어냅니다 소위 잔재 폐기물로는 좋은 기름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발도 나아가 그는 이미 베트남에서 폐기물 수입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 베트남에서 받았다는 사업 허가서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베트남 현지 변호사에게 해당 허가서의 검증을 받겠습니다 변호사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2년 전 공식은 이곳 광양항에서 폐기물을 실은 45개 컨테이너를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베트남으로 보냈습니다 컨테이너 한 개가 아직 광양항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제작진은 강병원 의원실의 협조를 받아 해당 컨테이너의 내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현장에는 관세청, 환병청, 광양시 관계자들까지 총출동했습니다 컨테이너 내부에 검은색 덩어리가 가득했습니다 바로 농촌에서 흔히 쓰는 검은색 차광막이었습니다 prophetic Fan 이거 보니까 인삼박은 덥튀 Oklahoma 같은 곳에 덮는 검은색 차옹인데 이게 수출할 수 있는 폐플라스틱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세척이나 분쇄 과정이 없고 이물질까지 있는데도 수출이 가능하다? 실제 해외로 재활용품을 수출하는 업체 측에 컨테이너 내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봤을 땐 쓰레기로 그렇게 안 보여요. 완전 쓰레기다. 이건 장기간 야작이 돼 있던 거예요.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수출이 나가는 게. 업자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수출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풀의 씨를 한번 줘보세요. 한번 올라오시고. 저 안쪽은 뭘까? 저거. 저 안쪽은 뭔가 좀 이상스러운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한번 보세요. 저 안쪽의 한 절반 정도는 이것과는 다른 걸로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가려져 있던 컨테이너 안쪽에 차광막과 다른 종류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불을 비추자 안쪽에 온갖 종류의 폐기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출용 폐기물은 단일품으로 선별돼야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러 가지 잔재물 성격에 섞인 것 똑같은. 제가 볼 때 그냥 자기 사업장에 나온 쓰레기 있잖아요. 그거 그냥 일단 먼저 집어넣어놓고. 나머지 이제. 어차피 보내면서 같이 집어넣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냐. 이게 재활용 목적인 거냐. 뭐 이런 걸 좀 따져서 해야 될 텐데. 환경청 입장에서는 그냥 덮는 게 편한 거죠. 당시 환경청 관계자는 왜 수출이 가능하다고 단언했던 걸까. 현장에 있던 담당자에게 컨테이너 안쪽 폐기물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가까이 클로즈업 하신 부분을 보면은. 이게 폐합성 수지 종류는 맞는 것 같은데. 선별이 잘 된 겁니까 폐합성 수지. 이거는 소각을 해야 되는 상태 아닌가요? 지금도 보기에는 일단 폐합성 수지도 맞는 것 같은데. 일부 구간에 좀 덩어리지 부분들이 있어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열어봤을 때 의심스러운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없다고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관세청과 환경부 사이에 이런 불법 폐기물 수출에 관해서 뭔가 제대로 된 협력들이 안 되고 있구나. 결국은 불법 폐기물을 수출하는 범죄자들 아닙니까? 이 범죄자들의 농간에 부실한 행정이 함께 맞장구를 쳐줘서 마치 우리나라가 불법 폐기물을 동남아에 수출하는 나라인 것으로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공 씨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교도소에 가도 나는 안 치운다고 했어요. 너는 영웅이라 수출을 몇 분이라고 얘기해놔고. 내 XXX 수사도 안 해주노. 그러면 지금까지 수천 건에 대한 수출했는 건에 대한 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제가 반문이. 내가 이걸 끝까지 가죠. 누가 얘기할지. 제가 지속해서 장면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렇게 전역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속해 봤을때문에 대해 말해서 kin찰례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지속해 봤을때문에 대해 생각했을 땅시퍼만 보러 갑니다. 제가 지속해 봤을 때, 제가 다른 공아를 반영상은 뒤에서 시작했어. 제가 지속해 봤을때문에 대해 알지 않네.